실례합니다. 이 학교 학생입니까? 네, 그런데요?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몇 층에서 한국어 학과 학생들이 공부합니까? 한국어 학과 학생들은 보통 3층에서 공부하는데요. 친구는 몇 학년 학생이에요? 1학년 학생이에요. 그래요? 저도 한국어 학과의 1학년 학생인데 친구의 이름이 뭐예요? 레나예요. 그래요? 지금 저도 교실에 가는 길이에요. 저를 따라오세요. 질문 1. 여자는 무슨 일로 대학교에 왔습니까? 1. 친구를 만나러 2. 공부하러 3. 책을 빌리러 질문 2. 여자의 친구는 누구입니까? 1. 교수 2. 한국학과 학생 3. 한국학과 졸업생 질문 3. 대화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 여자는 친구를 만나고 식당에 갔습니다. 2. 남자는 여자의 친구와 같은 학과 같은 학년입니다. 3. 여자는 친구를 만나지 못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4. 남자와 여자는 아는 사이입니다. 4. 한국학과 학생 내 여동생은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범대학교에 입학하려고 합니다. 한국어 선생님이 되어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와 한국문학을 전공하려고 합니다. 질문 1. 주인공은 왜 대학에 가고 싶어 합니까? 1.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2. 고등학생이 되니까 3. 한국어를 잘하니까 질문 2. 주인공은 어느 대학에 입학하려고 합니까? 1. 법과대학 2. 사범대학 3. 외교대학 질문 3. 주인공은 무엇을 공부하려고 합니까? 1. 한국역사 2. 한국경제 3. 한국어와 한국문학 1. 대학에 무엇을 타고 다니세요? 보통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다니는데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버스 대신 택시를 탔어요. 집이 대학에서 멀어요? 그렇게 멀지 않아요. 버스로 약 30분 정도 걸려요. 오늘 남자는 무엇을 타고 대학에 갔습니까? 1. 버스 2. 지하철 3. 택시 2번 오늘 점심 약속 있어요? 저는 오늘 아침 겸 점심으로 11시쯤 밥을 먹었습니다. 그럼 내일은 어때요? 좋아요. 어디에서 만날까요? 대학 후문에서 12시에 만나요. 이 두 사람은 내일 어디서 만납니까? 1. 대학 정문 2. 식당 3. 대학 후문 3번 요즘 대학생활 어때요? 모임이 많아서 정신 없어요. 그래도 그때가 좋아요. 나처럼 4학년이 되면 놀고 싶어도 놀 수가 없어요. 하루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부러워요. 대화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남자는 대학 4학년이다. 2. 남자는 모임이 많다. 3. 여자는 졸업반이다. 4. 여자는 남자를 부러워한다. 4. 여자는 남자를 부러워한다. 요즘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를 많이 합니까? 네. 강의가 끝난 후에 가정교사나 식당, 주유소에서 일을 하고 번역이나 통역도 해요. 4. 안드레이시는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네. 저는 한국어로 번역을 한 적도 있고, 주유소에서도 일을 해본 적도 있어요. 지금은 학생들에게 한국어와 영어, 그리고 수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물론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지만, 생각보다 좀 힘들어요. 언제 가장 힘들어요? 열심히 설명했는데 학생들이 이해 못할 때가 가장 힘들어요. 질문 1. 대학생들이 주로 하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것은? 1. 식당 종업원 2. 가정교사 3. 판매원 4. 통역원 질문 2. 남자가 가르치는 과목이 아닌 것은? 질문 3. 남자가 가정교사를 할 때 가장 힘들었던 때는? 1. 가르칠 때 2. 학생들이 이해를 못할 때 3. 열심히 설명할 때 안드레이시, 어디로 가요? PC방에 가는 길이에요. 집에도 인터넷은 있는데, 왜 거기에 가요?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PC방에 가요. PC방에서 무엇을 하려고 해요? 이메일도 보내고 게임도 할까 해요. 질문 1. 안드레이시는 지금 어디에 가는 길이에요? 1. PC방 2. 노래방 3. 식당 질문 2. 안드레이시는 왜 집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없어요? 1. 전기가 나가서 2. 인터넷이 설치가 안 되어서 3.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질문 3. 안드레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닌 것은? 1. 이메일 보내기 2. 게임 3. 자료 검색 1. 이리나 씨, 오늘 오후에 무슨 약속 있으세요? 뭐,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같이 시내 백화점 구경도 할 겸 영화를 볼까요? 요즘 상영되는 영화를 꼭 보고 싶었는데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하죠? 무슨 일이 있어요? 사실 오늘이 저희 어머니 생신이에요. 그래서 고향에 갔다가 내일 오후쯤에나 올라올 생각이에요. 어머니께 드릴 선물은 샀어요? 아, 깜빡했어요.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전화하기를 잘했어요. 빨리 준비하고 나오세요. 선물 사는 것을 도와드릴게요. 지하철을 타고 가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질문 1.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두 사람은 오늘 영화를 본다. 2. 오늘이 여자 어머니의 생일이다. 3. 여자는 고향에 간다. 4. 두 사람은 만난다. 질문 2. 여자는 언제 집으로 돌아옵니까? 질문 3. 이 글 다음으로 이어질 수 있는 내용을 고르세요. 1. 두 사람은 영화를 본다. 2. 그냥 집에서 쉰다. 3. 두 사람은 선물을 고른다. 4. 식사를 한다. 5. 취미가 있어요? 특별한 취미가 없지만 요즘 매일 달리기를 해요. 아, 그래요? 아침 5시에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하면 기분도 좋고 상쾌해요. 운동장이 멀리 있어요? 아니요. 집 근처에 있어요. 걸어서 약 5분 걸려요. 그렇군요. 제가 살을 빼고 싶은데 어떤 운동을 하면 좋겠어요? 살 빼는 데에는 달리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어요. 그럼 저도 매일 아침 달리기를 해볼게요. 질문 1. 안드레이시는 아침마다 어떤 운동을 합니까? 1. 수영 질문 2. 남자는 살 빼는 데 가장 좋은 운동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1. 달리기 2. 태권도 3. 축구 질문 3. 남자는 매일 언제 운동장에 가서 달리기를 합니까? 1. 아침 5시 2. 오전 2시 3. 오후 5시 한국에 유학을 가려고요. 한국에 유학을 가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해요? 대학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추천서, 입학 지원서, 성적 증명서, 그리고 졸업 증명서와 여권 사본이 필요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한국 유학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추천서 2. 성적 증명서 2. 성적 증명서 3. 졸업 증명서 4. 건강 진단서 2. 한국 대학교 2. 한국 대학교 4. 건강 진단서 4. 건강 진단서 4. 건강 진단서 매주 토요일에 기숙사를 개방하고 있으니 오셔서 구경하셔도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들릴게요. 질문 1. 이 글로 볼 때 여자가 할 다음 행동은 무엇일까요? 1. 기숙사비가 비싸서 하숙집을 알아본다. 2. 학생은 기숙사를 구경하려고 기숙사를 방문할 것 같다. 3. 한국대학교 입학시험을 본다.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릴 때 쓰레기 분리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쓰레기를 버리려면 종류별로 모으고 불에 태우는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해서 버려야 합니다. 재활용품은 종이, 캔, 병, 플라스틱, 고철 등입니다. 또 남은 음식물은 따로 버려야 합니다. 쓰레기 분리수거 규칙을 지키는 것은 귀찮지만, 이런 방법으로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 1. 본문을 잘 듣고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 쓰레기는 자기 마음대로 버려도 됩니다. 2. 불에 태우는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같이 섞어서 버려야 합니다. 3. 쓰레기를 분리하여 버려야 합니다. 질문 2.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을 고르십시오. 1. 종이류 2. 캔류 3. 음식물 4. 플라스틱류 5. 고철 질문 3. 분리수거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1. 재활용할 수 없다 2. 불에 태우기 쉽다 3. 쓰레기를 줄일 수 없다 4.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다 1번 오늘 한국과 일본에 축구가 있어요? 네. 어느 팀이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국팀이 이길 것 같아요. 이번 경기를 위해 준비를 많이 했답니다. 글쎄요. 일본팀도 만만치 않아요. 아무튼 내일 결과를 봅시다. 1. 시작이 반이다 2. 고양이 앞에 쥐 3.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4. 길고 짧은 것은 대보아야 안다 2번 이 선물을 포장하는데 얼마예요? 만 원이에요. 네? 선물은 오천 원인데 포장이 만 원이에요? 그냥 주세요. 제가 포장하겠어요. 1.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1. 누워서 떡 먹기 2. 도간에 든 쥐 3. 꿈보다 해몽이 좋다 4. 꼬리가 길면 밟힌다 질문 1. 남자는 어디에 전화하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에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어디에 가시려고 합니까? 이탈리아 밀라노에 3박 4일 동안 가려고 합니다. 비용은 얼마입니까? 여행 비용은 1,400달러입니다. 그 비용에는 호텔과 아침 식사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질문 1. 남자는 어디에 전화하고 있습니까? 1. 병원 2. 여행사 3. 학교 질문 2. 남자는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질문 3. 며칠간 여행을 가려고 합니까? 질문 4. 여행 비용은 얼마입니까? 질문 5. 이 비용에는 호텔과 아침 식사 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비용은 어디에 가려고 합니까? 질문 4. 여행 비용은? 우즈벡 항공사이죠? 네, 그렇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0월 5일에 서울에 가는데 예약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영문자 이름을 말씀해 주세요. 리 안드레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예약되어 있습니다. 요즘 공항에 여행객들로 무척 붐비기 때문에 늦어도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에는 공항에 오셔서 수속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1. 남자는 언제 한국에 갑니까? 1. 11월 5일 2. 1월 5일 3. 10월 5일 질문 2. 공항에는 언제까지 가야 합니까? 1. 비행기 출발 시간 1시간 전 2. 비행기 출발 시간 2시간 전 3. 비행기 출발 시간 3시간 전 질문 3. 윗글의 내용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1. 남자는 서울에 갈 예정이다 2. 남자는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있다 3. 요즘 공항에는 여행객이 많다 질문 1. 남자가 어느 나라를 여행하였습니까? 1. 한국 2. 중국 3. 미국 질문 2. 여행은 어땠습니까? 1. 전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2. 그저 그랬습니다 3. 구경을 많이 했습니다 질문 3. 경주 구경은 무엇을 타고 했습니까? 1. 택시 2. 관광버스 3. 지하철 다음 대화를 잘 듣고 맞는 것을 고르세요 보통 대학까지 무엇을 타고 갑니까?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갈 수 있는데 저는 지하철 타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지하철은 빠르고 길이 막히는 문제도 없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약 15분 걸립니다 질문 1 대학까지 무엇을 타고 갈 수 있습니까? 1. 지하철만 2. 지하철이나 버스 3. 기차나 버스 2. 본문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지하철이 빠릅니다 2. 지하철은 길이 막히는 문제가 없습니다 3. 여자는 지하철 타는 것을 더 선호합니다 3. 지하철을 타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 10분 2. 15분 3. 25분 4. 40분 어디 아프세요? 감기인 것 같아요 날씨가 더워서 찬물로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았거든요 머리도 아프고 콧물도 심해서 약국에 가서 약도 사 먹었지만 소용없어요 그럼 병원에 가보세요 진찰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진찰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감기 몸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나갈까 말까 생각 중이에요 아무 생각 말고 집에서 푹 쉬세요 그러면 나을 거예요 걱정해 줘서 고마워요 그렇게 할게요 질문 1 여자는 왜 감기 몸살에 걸렸습니까? 1. 날씨가 추워져서 2. 찬물로 샤워를 하고 머리도 감아서 3. 에어컨을 켜고 잤기 때문에 질문 2 여자는 어떻게 아픕니까? 1. 배가 아프다 2. 기침이 나온다 3. 머리가 아프고 콧물도 심하다 질문 3 이 글 다음으로 이어질 여자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1. 학교에 간다 2. 병원에 간다 3. 집에서 쉰다 3. 이리나 집 여보세요? 거기 이리나 집이죠? 네, 그래요 저는 안드레이라고 하는데요 이리나 씨 있으면 좀 바꿔주세요 잠깐 기다리세요 여보세요? 이리나 씨, 안녕하세요 안드레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있어요? 네, 그래요 오늘 학교에 안 가요? 오늘 갑자기 사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왜요? 아파요? 아니요,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요 내일도 안 갈 거예요? 아니요, 내일은 꼭 갈 거예요 그럼 내일 학교에서 만나요 네, 그럼 전화 끊을게요 질문 1 왜 이리나 씨는 학교에 못 가게 되었습니까? 1. 아파서 2. 숙제를 안 해서 3. 급한 일이 생겨서 질문 2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 이리나가 안드레이에게 전화를 한다 2. 이리나가 오늘 대학에 가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한다 질문 3 대화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이리나는 아프다 2. 이리나는 사정이 있어서 학교에 못 간다 3. 다음날 그들은 학교에서 만날 약속을 한다 배달이 되는지요? 밖에 나갔다가 배달 광고를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네, 배달이 됩니다 댁 주소가 어떻게 되십니까? 서울 아파트 비동 202호예요 설탕 1kg짜리 하나 하고 수박 한 통 갖다 주세요 수박은 얼마짜리를 원하십니까? 우리 수퍼에는 7,000원짜리, 만원짜리, 15,000원짜리가 있습니다 어떤 수박이 괜찮아요? 만원짜리 수박이 값도 적당하고 달아서 많은 분들이 찾습니다 그러면 만원짜리로 주세요 그리고 설탕도 1kg 부탁해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설탕이 3,000원, 수박이 만원 모두 만 3,000원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갖다 주세요 질문 1 이 수퍼에서 팔고 있는 수박의 값이 아닌 것은? 1. 7,000원 2. 만원 3. 만 3,000원 질문 2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수박은 얼마짜리입니까? 1. 7,000원 2. 만원 3. 만 3,000원 질문 3 남자가 주문한 것은 모두 얼마입니까? 1. 만원 2. 만 3,000원 3. 만 5,000원 점심 먹으러 한국 식당에 갈까요? 네, 좋아요. 저도 한식을 좋아해요. 뭘 드시겠습니까? 이 식당에서 뭐가 맛있어요? 갈비탕이 맛있어요. 그럼 갈비탕으로 할까요? 네, 좋아요. 후식으로는 무엇을 드릴까요? 전 수정과를 주세요. 저도 같은 것으로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1 남자와 여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1. 한국 식당 2. 중국 식당 3. 양식당 질문 2 이 식당은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1. 불고기 2. 설렁탕 3. 갈비탕 질문 3 여자는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1. 비빔밥 2. 갈비탕 3. 알 수 없다 질문 4 후식은 무엇으로 했습니까? 1. 아이스크림 2. 수정과 3. 커피 2번 여보세요? 거기가 피자집이죠? 네, 그렇습니다. 뭘 도와드릴까요? 피자 하나하고 콜라 두 병 배달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미라바드구요. 패티소바거리 8번지 아파트 2동 6호입니다. 전화번호는 134-3456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분 후에 도착할 겁니다. 질문 1 여자는 어디에 전화했습니까? 1. 슈퍼마켓 2. 한국식당 3. 피자집 질문 2 여자는 무엇을 주문했습니까? 1. 햄버거와 맥주 2. 피자와 콜라 3. 스파게티 질문 3 배달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 10분 2. 30분 3. 40분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은 꼭 보내야 하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정말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낼까요? 워낙 급한 서류라 택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에 오시면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여기 보낼 서류와 돈입니다. 돈은 필요 없고요. 다음에 밥이나 한 끼 사세요. 질문 1. 여자는 왜 공항에 나왔습니까? 1. 서류를 한국에 보내려고 2. 남자를 만나려고 3. 남자의 아는 사람을 만나려고 질문 2. 이 글의 내용과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여자는 한국에 가려고 공항에 나왔다. 2. 여자는 남자의 도움으로 서류를 보낼 수 있었다. 3. 한국에 갈 남자는 서류와 돈을 받았다. 질문 3. 이 글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1. 남자는 택배로 서류를 붙일 것이다. 2. 남자는 서류를 속달로 붙일 것 같다. 3. 여자는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이다. 3. 여자는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이다. 3. 여자는 남자에게 식사를 대접할 것이다. 질문 1. 오늘은 최고 기온이 몇 도쯤 됩니까? 1. 25도쯤 2. 35도쯤 3. 40도쯤 질문 2.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 오늘은 비가 올 것입니다. 2. 너무 더워서 수영장에 가려고 합니다. 3. 테니스를 치기에 좋은 날씨입니다. 1. 이리나 씨는 결혼 안 하실 거예요? 2. 하고는 싶은데 아직 좋은 남자를 만나지 못했어요. 2. 어떤 남자를 원하시는데요? 2. 물론 돈이 많으면 좋겠지만 저는 돈 많은 남자보다는 잘생기고, 키도 크고, 건강하고, 가정에 충실한 남자가 더 좋아요. 3. 그리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자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어요. 3. 이리나 씨가 너무 눈이 높은 것은 아닌가요? 4. 나이를 점점 먹어가지고 제 나이 서른이 넘었는데 무슨 눈이 높겠어요? 4. 이젠 연애 결혼은 틀렸고, 중미 결혼을 하기로 마음 먹고 부탁도 했는데, 4. 내 마음에 들면 남자가 싫다 하고, 남자가 저를 마음에 들어 하면 내가 싫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4. 그러면 다음 주에 제가 한 사람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시간이 있으세요? 5. 시간이야 항상 있죠. 질문 1. 여자가 원하는 남자의 조건이 아닌 것은? 1. 돈 많은 남자 2. 잘생긴 남자 3. 가정에 충실한 남자 질문 2. 현재 여자의 마음 상태는? 1. 연애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2. 중매 결혼을 하고 싶어 한다 3. 결혼을 포기했다 질문 3. 이 글 다음으로 이어질 내용은? 1. 친구로부터 남자를 소개받는다 2. 남자와 결혼을 한다 3. 한 달 후에 남자를 소개받는다 1.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2.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오늘은 두 달 전에 결혼한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저는 친구한테서 집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집들이에 가야 하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러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선물을 사기 위해 늘 그 가게에 가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위해서 특이하게 생긴 커플 커피잔을 사려고 합니다 2. 다음 들려주는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오늘은 친구 생일인데 잊어버릴 뻔했어요 그런 걸 보니 요즘 아주 바쁜 듯 하군요 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아직도 준비 못 했어요 우리 회사 옆에 좋은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물을 살까요? 그럼, 잘 됐어요 그런데 어떤 선물을 사려고 해요? 글쎄, 목걸이가 어때요? 그 가게에서 목걸이를 살 수 있어요? 네, 그 가게에서 예쁜 목걸이를 파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1. 오늘은 친구의 결혼식입니다 2. 선물을 회사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사려고 합니다 3. 생일 선물로 목걸이를 사고 싶습니다 4. 회사 옆에 있는 가게에서 사고 싶은 선물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은 두 달 전에 결혼한 친구가 집들이를 합니다 저는 친구한테서 집들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친구 집에 가면 다른 친구들도 만날 수 있어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집들이에 가야 하니까 선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선물을 사러 우리 집 앞에 있는 가게에 가려고 합니다 저는 선물을 사기 위해 늘 그 가게에 가곤 합니다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을 위해서 특이하게 생긴 커플 커피잔을 사려고 합니다 2번 다음 들려주는 대화를 잘 듣고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하세요 유학 온 지 얼마나 되었어요? 얼마 안 되었어요 3개월 되었거든요 집 생각 안 나세요? 집 생각 많이 나지요 특히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요 어머니가 해준 음식도 먹고 싶고요 어제 저녁에도 전화했는데 통화 도중 전화가 끊겼어요 어머니 목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뻐요 어머니는 어떠신 것 같아요?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는 저를 걱정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조금 안심이 되시는지 목소리가 좋아 보였어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니까 감기 조심하세요 유학 생활하면서 아픈 것만큼 서러운 것이 없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1 여자는 유학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개월 2. 2개월 3. 3개월 질문 2 여자는 특히 무슨 생각이 많이 납니까? 1. 어머니 2. 음식 3. 집 질문 3 이 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계절은 언제입니까? 1. 봄 2. 여름 3. 초겨울 도서관 이용 안내입니다 우리 도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합니다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고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일합니다 토요일은 9시부터 12시까지만 문을 엽니다 일요일은 휴무입니다 질문 1 안내를 잘 듣고 내용이 다른 것을 고르세요 1. 수요일에는 오전 9시에 도서관 문을 엽니다 2. 일요일에 오후 6시에 도서관 문을 닫는다 질문 2 도서관은 5월 화요일에는 몇 시까지 일합니까? 1. 오후 5시까지 2. 오후 6시까지 3. 오후 9시까지 2번 도서관 이전 안내입니다 언제나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도서관은 좀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합니다 계속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도서관 위치는 여기에서 사범대학교 쪽으로 50미터쯤 내려가면 됩니다 도서관 개관 날짜는 2008년 9월 2일입니다 안내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세요 1. 새 도서관은 지금 도서관보다 작습니다 2. 새 도서관은 사범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3. 9월 2일부터 새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아직 종강 안 했어요? 학기말 시험이 몇 과목 남았거든요 무슨 과목이 남았어요?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한국사가 남았어요 한국어 시험은 언제 있어요? 사실은 이번 주에 보기로 했는데 학생들이 다음 주로 연기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담당 교수님께서 다음 주 수요일에 보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험 준비를 전혀 안 했는데 걱정이에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좋은 학점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한국 속담도 있잖아요 아직 시험도 보지 않았는데 겁부터 먹을 필요는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1 여자가 앞으로 시험을 보아야 할 과목이 아닌 것은? 1. 영어 2. 한국사 3. 사회학 질문 2 한국어 시험은 언제 봅니까? 1. 다음 주 월요일 2. 이번 주 수요일 3. 다음 주 수요일 질문 3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1. 여자는 시험 준비를 많이 했다 2. 남자는 여자를 격려하고 있다 3. 여자는 시험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Merci. 궁금한 사회가 여름방학이 언제부터입니까? 6월 25일부터입니다 여름방학 때 주로 무엇을 합니까? 주로 바다에 가서 수영했었는데 이번에는 한국에 여행 갈 계획입니다 한국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제주도에 꼭 가보려고 합니다 질문 1 여름방학은 언제 시작됩니까? 1. 6월 5일 2. 6월 15일 3. 6월 25일 질문 2 여자는 이번 방학 때 무엇을 할 계획입니까? 1. 등산을 할 거예요 2. 아르바이트를 할 거예요 3. 여행 갈 거예요 질문 3 여자가 한국에 가서 꼭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1. 63빌딩 2. 제주도 3. 설악산 3. 설악산 3. 설악산 3. 설악산 4. 설악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